북한의 이번 대륙관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 백악관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미 백악관은 이번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대륙관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일본 아키바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. 백악관은 또 이들 안보실장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이번 시험을 규탄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.